11월 15일에 호카이도에 기이한 구름 층이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강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큰 먹구름이 몰려온 후에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11월 15일에 시코쿠의 도쿠시마에서 5초 정도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전에도 군발 지진이 있었고 2018년 오사카 북부 지진 발생 전에도 시코쿠 도쿠시마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관서 지역과 시코쿠 지역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지진 이후에 대피소에 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 가지 생필폰과 치약 문제 그리고 핸드폰도 안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를 미리 미리 준비해 두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2019년 12월에 한두 달 뒤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팬터믹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못했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그 일이 닥치게 되면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침몰이라는 드라마 속의 드라마의 내용은 현실이 아니고 그저 드라마이지만 막상 대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본 침몰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지진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11월 15일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은 일본에서 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진은 도토리현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지난번에 이 지역은 규모 2.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주 전이고 장소는 가깝습니다. 도토리현의 큰 지진은 2016년 도토리 중부지진입니다. 그리고 도토리 중부지진 전에도 일주일에 3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마모토에서도 군발 지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발 지진과 지진 횟수의 감소가 함께 발생하면 큰 지진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진은 이시가와인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 11호 이래 규모 3.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열흘 전이었습니다. 장소는 근처입니다. 이시가와현의 이 지역의 군발 지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013년에 효고현 아화지섬 지진 발생 전에도 이시가와현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지진은 미가나현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11월 13일에 규모 3.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장소는 근처입니다. 미가타 지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시가와현과 세트로 함께 발생할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시가와현은 9월에 진도우역이 발생을 했으며 과거 이시가와현, 노도지방과 니가타 주에스 지역의 같은 해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과 다섯 번째 지진은 와카야마현에서 규모 3.0과 3.3의 두 번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두 지진의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와카야마현의 이 지역에서의 지진이 최근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효고현 아화지섬 주변에서도 진도 3이 계속 발생 중에 있습니다. 군발 지진과 지진 횟수의 감소가 함께 발생 중에 있으므로 2주 정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 지진은 나가노현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28일에 규모 2.8의 지진이 있었으며 3주 전입니다.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노현의 지진을 살펴보면 군발 지진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가노현과 기후현의 군발 지진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지진은 교토현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19일에 규모 2.2의 지진이 있었고 한 달 전입니다.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교토에서 최근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2019년 오사카 북부 지진 이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2013년 효고현 아와지 섬 지점 발생 전에도 교토에서 지진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교토에서 지진이 늘어나면서 관서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오사카 북부 지진 발생 전에도 일주일에 3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카야마 연도 군발 지진과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 중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